성경말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제가 가진 성경이 256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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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함께 가려하네 주의 인도 하신다라 주의 인도 하신다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하네 주야 그 신을 내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그 신 영광 보여주면 나와 함께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 하신다라 주의 인도 하신다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하네 주의 인도 하신다라 주의 인도 하신다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하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미나스토아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에릭 크링거는 우리가 매일 300개 내지 만 7천 개 정도의 선택과 결정을 매일 하고 산다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은 그 핵심이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선택 상황 선택과 결정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일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그런 갈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그 순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지 염려가 되기도 하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혹시 잘못 선택한다면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적이 염려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로마서 12장 1, 2절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바울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로마서는 크게 교리적인 부분과 실천적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이 신앙론이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주로 이 신앙생활의 실천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살리라고 하는 이 살리라에 대한 실천적 원리를 12장부터 이제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첫 번째 1, 2절이죠 실천적 신앙생활의 서론에 해당이 되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대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자비하심으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재물로 드리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죠 여기서 몸은 육체만이 아니고 전인격체를 말합니다 구약에는 우리가 속죄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의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속죄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세상사랑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이 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동한 사람만이 그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드릴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초기 아프리카 케냐 성교를 하는 그 사회가 시작이 됐을 때 처음 30년 동안에는 이 성교를 당한 성교사들의 숫자가 예수를 영접한 그 초신자들 숫자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그 나라 오지를 찾았던 이 성교사들은 아예 그 소지품을 관에다가 넣어서 갔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성교사들처럼 순교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구원받은 성도에 마땅한 본분이고 영적 예배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영적 예배에서 요구되는 세 가지 구체적인 그 생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더 이상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알듯이 세상 풍조는 상식이 나타난 대로 뭡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문화 이것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여기 딸려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본래의 지성, 감성, 의지를 포함한 인간 존재의 본질 그것을 이제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 불신앙의 마음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상실한 마음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하라 바울은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으로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계속해서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소원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이 변하면 선택도 달라집니다 이처럼 이 세상 불신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의 표준이시고 항상 선을 지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그 선하신 목적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실현될 때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목적은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발견한다 우리가 말할 때 몇 가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용어는 이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이 만물을 주권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영원한 계획이나 작정이나 섭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좁은 뜻으로 보면 주로 우리 개인이 취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주로 이 좁은 뜻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죠 예를 들면 진로 선택이라든지 직업 선택이라든지 배우자 선택이라든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전통적인 관점은 이 하나님의 뜻이란 우리가 따라야 될 어떤 구체적인 길로 규정이 되는데 하나님 그 한 길을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임은 여러 길 중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한 길을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선택 시점이 되면 갑자기 삶은 미로가 됩니다 왜? 출구는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학이나 직업이나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오직 한 길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만약 내 결정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놓친다면 어떨까 잘못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평생 그 값을 치르고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런 등등의 염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변의 조언을 구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성경을 읽고 심지어는 기도원이 말했던 그 특별한 표징까지 구하는 그런 기도도 하죠 이러한 전통적인 관점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작고 사소한 결정 대신에 미래에 중요해 보이는 결정에만 마음을 쏟다가 정작 미래 결정의 원인이 되는 현재의 일을 놓칠 수 있다고 하는 대학이나 직장이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장시간 우리가 심사숙고를 합니다 날마다 내리는 사소한 일 여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작은 현재의 선택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이 누적이 되면 결국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중요한 선택의 굉장한 퍼센티즈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현재의 작은 선택이 매우 중요한데도 우리가 그것을 소홀하기 쉽다고 하는 부분이 한 번 선택이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될까요? 예컨대 내가 교사가 되고 싶은데 맹편에 앉아서 내가 요리사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하든 그게 정말 중요할까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직업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좋고 나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사실 평생 동안 여러 번 바뀝니다 미래학자들이 100세까지 살아가려고 하면 직업을 한 7번, 8번 바꿔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업이 나오고 전에 있었던 직업은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문제는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결국 내 직무 수행은 내가 가진 이 성품과 믿음의 깊이와 능력의 정도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놓칠까 염려할 필요가 우리가 없습니다 단순히 현재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숨기고 있는데 우리가 마치 숨바꼭질 하듯이 좀 심하게 말하면 그 무속인이 점치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찾아내야 할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대부분 성경의 그 원리가 이미 처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놓치고 있을 따름입니다 세 번째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스스로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고 가장 좋은 인생 경로나 혹은 고난이 없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해도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미래를 손바닥 보듯이 이렇게 안다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때부터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미래를 알고 싶은 욕망은 우리 인류의 최초부터 우리 인류를 지배해 왔죠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알 수도 없고 사실 알아서도 안 됩니다 미래를 미리 안다고 하면 우리에게 그것이 엄청난 충격과 공포로 다가와서 거기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최선의 유익을 누리지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100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앞으로 한 30년 이상 내가 사는 것을 하나님이 이 필름으로 쫙 다 보여준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걸 보고 좋은 일도 있겠지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그런 일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눌려가지고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수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그럼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의 뜻은 불확실하지만 순종하면 차츰 확실해진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불확실하게 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마다 바라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한꺼번에 주지 않고 매일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이렇게 가져와야 되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매일 우리와 소통하고 싶고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고 싶은데 그걸 미리 다 알려줘버리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 찾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게 돼 있다 마치 그런 말을 배울 때 아기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엄마 손을 닫고 이렇게 그런 말을 배웁니다 차츰 성장하면 나중에는 엄마 손을 놓고 이렇게 다닐 수가 있겠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 손을 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래서 상황을 파악하게 하고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어른이 되면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잘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가 이미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회고할 때 우리가 지나간 상황을 보고 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미리 알 수가 없고 지난 후에야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에너지는 현재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이 분명해야 될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먼 미래를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현재 상황에 우리가 집중을 할 때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단 하나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 말씀에 구체적으로 명령했거나 금지한 일들을 제외하고는 우리 각자의 지성적인 선택을 통해서 자기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자들이 양을 인도할 때 커다란 바운더리 내에서 풀어놓습니다 일일이 목자가 다니면서 여기 뜯어먹으라 저기 뜯어먹으라 지시하지 않듯이 하나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마주치는 거의 모든 일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때 그것을 좋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을 날리며 아무 걱정 없이 창조절을 찬양하는 그 새처럼 자유롭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계획은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와 결혼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집을 사야 되고 심지어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될지 이런 것은 성경이 없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선택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점치려고 하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유념해야 될 것은 그 선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한 가지로 귀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고음 6장 33절 3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여기 내일 염려할 것이오가 아니고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든지 하나님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기만 하면 갑자기 세상은 온통 자유로운 가능성의 천지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을 점치려는 그런 습관 버리고 성령인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그게 하나님을 찾는 뜻을 찾는 방법이다 이렇게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뜻을 알 필요가 없는가? 오늘 본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큰 세 번째라고 그러면 하나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확하게 지시해 놓은 부분이 있죠 십겨명 같은 것이 그 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부분의 성들이 신앙생활에 대한 그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해 놓았지 각 개인의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자유선택에 맡겨 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라한트가 각각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성경에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그때그때 분별해야 되는 책임은 우리 각자에게 다 주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몇 가지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 마음의 소원과 동기를 먼저 점검을 해봐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내 마음의 소원이나 동기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일치되는가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잘 알듯이 상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문화 명령을 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래서 고린대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증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는 마태복음 우리가 28장 18절 20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저희들께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이 있죠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단에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2, 3, 7 나라 치유 서밋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다 그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동기가 이 세계복음화과는 이 목적에 맞느냐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리포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도 각자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선한 소원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어떤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도 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순종해야 되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인도하는 교과서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 읽기 전에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잘 살펴서 문맥의 흐름을 고려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읽으면서 이렇게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묵상하면서 마음속으로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부딪혀오는가를 생각하면서 읽어나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성령의 내적 감동을 주시고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주르륵 읽으면 주르륵 읽으면 그걸 잘 모릅니다 자세하게 문맥을 따라서 천천히 마음속으로 그래서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마치 초등학교처럼 큰 소리를 내서 또박또박 읽어가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감동이 되면 그 언약을 잡고 내가 기도하거나 아니면 찬송을 크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우리가 이 찬송 제대로 안 부르는데 찬송을 크게 불러보시고 만약에 그 찬송과 가사나 혹은 작곡하신 분들의 배경 이야기까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 찬송이 어떻게 왜 작곡됐는지를 안다면 그 작치자나 작곡자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그 찬송이 더 은혜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의 모든 결정을 성령의 주관하심에 맡기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핵심 성령 구절을 좀 많이 암송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다면 어떤 선택이나 결정의 순간이 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권고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들어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칠 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다고 하면 어떤 결정을 할 때나 이 흑암 세력을 물리칠 때 말씀으로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지 않겠나 북한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전부 외워서 피팍을 견딘다고 그렇게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성경을 마음 놓고 읽을 수 없는 피팍의 시대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그 사태를 보면 정말 그런 생각들이 좀 더 납니다만 그리고 연약의 말씀을 찾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묵상하고 성의 감동을 받았으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강단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의 평강이 온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증거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중단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6, 18절 잘 아는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흔히 여기까지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삶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과 늘 소통해야 우리가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잡고 내가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거기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포럼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도록 내버려 두시거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는 그냥 버려 두십니다 사탄은 바로 그 틈을 우는 사자처럼 찾아올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도 쓸데없는 육신사함을 하지 말고 영적사함을 해라 영적사함은 사단 그 마귀는 항상 우리 옆에 그 우는 사자처럼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틈만 주면 부부사함하고 자녀에게 꾸중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죠 한 번 잘못하면 그런 일들이 우리 사소한 우리 가정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이나 아내를 이렇게 비난하기보다는 아이고 내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아무렇게나 말하면 그 아이들은 그것이 평생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복종해야 되고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혜로운 조언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한 그레이신의 충고나 권고를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잘 적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우리 목회자 중직자 혹은 신앙상담 전문가 등 영적 성숙한 사람들의 조언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조언자도 그 신앙 수준이나 또는 그 성격에 따라가지고 동일 상황을 다르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 해라 좀 내성적인 사람 조금 더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기 때문에 좀 여러 사람의 조언을 좀 같이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없으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신앙 서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조언을 누구와 결혼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따져볼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자신의 확신이 타인의 조언보다 더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읽고 내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고 영적인 부담감을 주신다고 하면 그것은 타인의 그 조언보다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네 번째로는 이 환경과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고 다른 쪽 문을 여시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길은 열렸지만 하나님 뜻이 아닌 경우도 있고 길은 닫혔지만 그 길이 하나님 뜻인 경우도 있는데 우리 요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갔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뜻대로 니네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하시죠 누가 보면 11장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밤중에 친구에게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는 그 비유하고 18장에 불이한 재판관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래서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지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그건 뭡니까 상황을 바꾸는 기도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죽여온 그 사울랑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더 소중히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울랑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고 절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뜻밖의 어떤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고 해서 그저 생각 없이 그냥 덥석 물면 거기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이게 하나님 말씀과 어떻게 되는가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상황을 자 고난의 광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광야 입구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출구로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고난 가운데는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보면서 묵묵히 걸어간다면 주님은 가장 우리에게 적절한 때의 광야의 끝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정말 참기 힘든 그런 고난을 닦힐 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거 지금 코로나 사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에도 보면 응답하지 않는 기도도 그 응답이 준비되는 기간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들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자는 이 성도들이 어쩌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필수 코스가 아닌가 왜?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제롤드 엘 시츠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이 목사님은 자녀가 4명이고 어머니하고 아내가 있는데 어느 날 고속도로로 운전해 가다가 음주운전한 차가 갑자기 와서 들이박는 바람에 거기 차에 타고 있는 어머니, 자기 아내 4살 난 딸이 그 자리에서 죽고 그 다음에 2세, 7세, 8세 되는 이 아이들 3명하고 자기만 살아나는 그런 참극을 직면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너무 충격이 커서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 아내와 오랫동안에 결혼하다가 아이도 또 늦게 낳고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을 정말 좋아했는데 아이들을 또 데려가시고 어머니도 데려가시고 완전히 혼돈지는 상태에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이거 제껴놓고 지금 명확한 것,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살아남은 이 세 아이를 돌보는 것은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믿기로 조심스럽게 결단을 하고 현재 이 세 아이들을 내가 맡아야 되니까 이 아이들을 제대로 내가 케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확실히 행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고 어림짐작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구분을 했다 내가 해야 될 일과 잘 모르는 하나님의 뜻은 일단 구분해서 내가 아는 것부터 하겠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신비와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고 그 결단이 자기와 자녀들의 삶을 구했다 그렇게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 시처 목사님만큼은 아니지만 살아가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이끄는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그 고난의 광야를 통과해 오셨을 겁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그곳에 있구나 그래서 저는 아 내가 지나온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마 여기 있는 성도님도 다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째 하나님이 주신 건전한 지성과 판단력을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의 판단력을 의지할 때는 성령의 인도를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성격이나 흥미나 재능이나 능력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그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성 판단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어떤 선택 결정을 놓고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상황을 전부 점검해가지고 최종적인 결정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 은사를 허락해서 그 재능을 보완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로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하나님 좋은 대학 보내주시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진학 정보를 전부 수집해가지고 내 달란트와 내 능력하고 어느 것이 맞는가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이 달란트를 미리 발견하게 하고 그 달란트가 확실해졌으면 거기에 따른 어떤 소명, 사명감까지 가져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줄 필요가 있고 우리 청년들 같으면 결혼해야 되는데 그냥 집에 앉아서 하나님이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장소로 가야 되는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고 그 장소에 가서 여러 배우자하고 데이트도 하고 해가지고 신앙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삶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 결혼이 아닌 한 신앙 안에서 누구와 결혼해도 자신이 최종 선택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세 사람인데 누구를 골라야 되느냐 자기가 선택해야 됩니다 자기가 마지막으로 선택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우리가 그렇게 확신해도 좋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맡기셨기 때문에 여섯 번째 작은 일부터 우리가 순정하자는 겁니다 작은 일에 순정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이 길러집니다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순정하지도 않으면서 아직 불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을 꿨지만 그 노예로 보디바리아의 집에 갈지 감옥에 들어갈지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 훈련을 통해서 예급 총리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로 사우랑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그 아둘람 동굴에서 생활을 했는데 거기 400명의 억울한 사람 요즘 말하자면 이 사회 부적응자가 다 몰려들었습니다 아마 거기에 성경이 나타나 있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끼리 싸우고 뭐 이런 저런 일이 많았을 겁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다스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왕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세련시켜 나가시고 다듬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한 이 작은 일부터 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0편 37편 2절에 보면 영화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우리 개인에 대한 인생의 성차진을 다 갖고 계시지만 그걸 한꺼번에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다음 단계 작은 사진만 보여주지 청사진은 다 안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마리틴 루터, 종교의 읽자 마리틴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면 내 달력에는 오직 이틀만 있을 뿐이다 오늘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날 자기 달력에는 이틀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내 생에 오늘밖에 없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오늘 얼마나 충실하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승리와 개입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고려해 가지고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르게 또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실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데 잠원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가기 위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그렇게 사역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세웠는데 마게도냐 환상이 나타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유럽 보금화부터 먼저 하시도록 바울을 이끌어 가셨지 않습니까 다메식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구를 만난 것도 그렇고 요파의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이라든지 에디오피아 내실을 만나러 갔던 빌립 같은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것은 이런 보편적인 원리로 하나님 제시하지 않고 초대교회의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한 그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항상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 특히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물과 양식이 없고 시련이 가득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며 시련의 광야에서 만나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동기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다시 말해서 이 세계보금화와 관련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 동기가 분명해졌으면 일단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삶에 적용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 최근 이 전도자가 말씀하시는 바대로 그 감동으로 내게 부르쳐오는 그 말씀을 소명과 사명으로 편집해라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실천계획을 설계해라 그리고 전도현장에 그것을 적용하는 디자인을 해라 디자인이 설계인데 제가 이걸 따져보니까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더 세밀한 그런 설계를 재설계하고 재융통성 있게 이렇게 하라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마음의 감동이 오면 그것으로 내 소명을 삼고 그 다음에 기도로 설계하고 그것을 현장 전도현장에 나가서 적용하면서 계속 설계해 나가는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살피고 또 뭐죠 여러 신앙의 조언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실천 가능한 작은 일부터 현지에 주어진 일부터 충실하게 실천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부분들을 수용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한 7가지 정도로 해서 드렸는데 복잡하죠 이거 다 기억하시기 힘드시면 그냥 한마디로 제가 예약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거 딱 한마디 생각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고까지 그 속에 다 녹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지 말고 한 번쯤 우리가 지금 10분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1분도 안 걸리죠 이렇게 좀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 같으면 자녀에게 이런 말을 내뱉었을까? 예수님 같으면 남편에게 이렇게 퍼보됐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모든 선택과 결정은 잘 될 겁니다 그렇게 확신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실패자는 없습니다 우리 뜻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선하게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모든 삶을 바쳐서 하나님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가지고 2, 3, 7, 나라, 치유, 서미 이 세계에 복음화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왕좌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상황을 살펴보며 하나님께 주신 이 지성을 사용해서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들이는 정말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영적 예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세계에 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여 2, 3, 7 치유 서밋 운동으로 세계에 복음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그 사업트위에 랩런트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인도 오신 나라 주의 인도 오신 나라 어디든지 주의 인도로 주와 같이 같이 하려네 사랑 드럼 Segub 주의 인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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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телефτί 아님 아